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8월에 심을 수 있는 12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한 장마는 비오는 날이 계속 되더니 며칠 전 기록적인 비를 쏟아부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겨운 장마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만 무사히 지나가면 이번 주말쯤에는 끝날 것이란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가뜩이나 비싼 물가에 채소값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가꾼 장물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채소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봄부터 가꾸던 텃밭도 고추나 고구마와 같은 일부 장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확을 마치고 밭이 비었거나 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밭이 비었다고 아무 장물이나 계획 없이 심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장물로 여러 장물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장배추를 심으려면 아직도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앞으로 뽑아낼 자리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심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과채소나 꽃대가 올라와서 맛이 없는 잎채소 등은 이제 과감하게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주말농장에서 농사 지을 때입니다. 옆에 밭에 초보 농부 한 분이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주말농장 10평을 분양을 받아서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만 몇십 호기를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 먹지도 못하는 가지를 몽땅 심어서 고생을 하면서 가꾸었습니다. 김장채소를 가꿀 때가 되면 다 뽑거나 일부라도 뽑고 김장채소를 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김장채소도 심지 않고 그 가지를 끝까지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보 농부들 중에 이렇게 계획 없이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제가 추천하는 작물 중에서 밭이 작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은 심어 가꿔보시기를 바랍니다. 8월은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대부분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할 작물이 많지만 그 중에 텃밭에서 가꾸기가 쉽고 가장 효율적인 작물 12가지를 택하여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순서는 8월 초순부터 대략 심을 수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심고 가꿀 수가 있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장마와 높은 기온 때문에 가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더위가 절정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날씨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추를 심게 되면 잘 자라고 또 추석 이후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가게에서는 지금도 여러 종류의 상추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추를 심을 때는 별도의 토양작업 없이 봄 작물을 심었던 곳에 바로 심어도 됩니다. 심을 때 상추 심은 때 또 상추를 심지 마시고 다른 작물을 심었던 곳에 돌려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작물은 연작을 하게 되면 잘 자라지 않거나 병충해에 더 취약합니다. 두번째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쪽파의 정상적인 파종시기는 김장채소를 심는 8월 말 9월 초에 심습니다. 그러나 8월 상순에 심게 되면 추석 무렵이면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여유가 없다면 두번 나누어 심어도 됩니다. 추석 무렵에 먹을 쪽파는 0.5평방미터만 심고 갖고 먹고 9월이나 10월에 땅이 나오는 대로 또 2차로 심으면 설이 올 때까지 뽑아 먹을 수가 있고 남는 쪽파는 내년 봄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구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쪽파 종구는 벌써 시장이나 모종가게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세번째 추천할 작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심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주전에 양배추 12포기를 사다 심었습니다. 파를 초에 심게 되면 김장하기 전에 소확할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배추보다 병충해에 강한 편입니다. 양배추 역시 오이나 옥수수 등을 심었던 곳에 토양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봄 작물을 가꾸면서 했던 그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작물마다 먹는 양분이 틀리기 때문에 돌려지기를 하게 되면 작물이 잘 자랍니다. 자라는 과정에 생육이 불량할 때 추비를 하면 됩니다. 양배추 모종은 봄부터 가을까지 모종가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추천할 작물은 오이입니다. 도시농부들은 봄에 모종을 심어서 6월과 7월에 수확하는 오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심고 가꿀 수가 있는 작물입니다. 오이 역시 다른 작물을 가꾸던 곳에 별도의 토양작업 없이 심어도 잘 자랍니다. 이 시기에는 모종을 사서 심어야 합니다. 모종가게에서는 지금도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나오는 오이 모종 중에는 봄에 심는 백다닥이 외에 청오이와 가시오이가 있습니다. 이들 오이는 백다닥이 오이에 비해서 여름철에 강하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품종입니다. 다섯번째 추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봄부터 여름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대파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물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와 같은 모래땅이 대파 가꾸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종을 심는 편이 빨리 가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대파 모종은 육묘종에서 봄에 씨를 뿌려서 많이 자란 중파 정도의 모종이 나옵니다. 이런 모종을 모종 가게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이때는 마트에서 식용으로 나온 것을 사서 심어도 됩니다. 여섯번째 추천할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 역시 봄과 가을에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는 당근은 4월 중순에 파종하여 7월 말이나 8월 초에 수확을 하고 가을 당근은 8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파종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에 수확을 합니다. 당근은 모종을 심으면 기형 당근이 되기 때문에 꼭 씨앗으로 직파를 해야 합니다. 심는 방법은 15cm에 20cm 간격으로 전파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한 구멍에 3개 내지 4개의 씨앗을 뿌려서 싹이 올라와서 본잎이 5장이나 6장 정도 났을 때 가장 실한 싹 하나만 남기고 솎아주면 됩니다. 당근은 바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물입니다. 당근은 봄에 심은 당근보다 가을 당근이 잘 자라고 또 죄장성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일곱번째 추천할 작물은 비터입니다.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비터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간청소부로 불릴 만큼 해동 능력이 뛰어난 채소로서 건강이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비터는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잘 되고 잘 자라지만 이 시기에는 모종을 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터는 심어만 놓으면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여덟번째 추천할 작물은 알타리무입니다. 알타리무는 봄과 가을에 가꿀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꾼 알타리무가 죄장성도 좋고 맛이 더 좋습니다. 알타리무는 4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파를 하순에 씨를 뿌리면 김장하기 전 9월 말이나 10월 초면을 뽑아서 담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알타리무는 수확시기가 되면 양파처럼 잎이 약간 시들면서 눕는 경향을 보입니다. 맛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알타리무가 다 눕기 전에 뽑아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번째 추천할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봄과 가을에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열무는 봄이나 여름에 열무가 맛있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씨를 뿌려서 잘 가꾸면 김장전에 맛있게 열무를 담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무도 잘 가꾸면 40일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열무는 억세게 자라면 맛이 없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을 때는 물을 자주 주워서 부드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열번째 추천작물은 아홉입니다. 아홉은 씨를 뿌려 가꾸는 작물입니다. 아홉의 잎은 주로 국거리용으로써 사용합니다. 아홉은 봄과 가을에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아홉국은 문 닫아 놓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아홉국이 그만큼 맛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홉은 자라는 과정에 상추처럼 잎을 뜯어서 수확을 합니다. 키가 많이 자라서 억세지면 원순을 한번 잘라주면 겹가지에서 부드러운 잎이 또 나옵니다. 아홉은 0.5평방미터만 심어도 자가소비는 충분합니다. 열한번째 추천할 작물은 김장배추입니다. 김장배추 정식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봄배추에 이어서 추석배추도 등장하여 7월에도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배추도 여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됐습니다. 남보다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하기를 원한다면 8월 초순에 심으면 한달 먼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배추 모종은 이 시기에 모종가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추 그릅 넣기와 토양 만들기의 자세한 방법은 지난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김장배추 토양 만들기 이렇게 하면 대박납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물은 김장무입니다. 김장무는 직파하는 작물로서 김장배추 정식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합니다. 따라서 김장무 심을 자리도 배추와 같은 방법으로 미끄럼을 넣고 두둑을 만듭니다. 무는 비닐을 멀칭을 하고 심을 수도 있고 하지 않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고 심을 때에는 20cm 간격으로 하고 작물 사이 간격은 4,5cm 간격 씨를 뿌려서 자라는 과정에 여러 차례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월에 심을 수 있는 12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있다면 추천해 드린 작물들로 올 가을에 한번 잘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